네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파이널컷 프로 3문 강좌. 오늘은 이제 글자를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널컷 프로도 문서 편집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자를 찾고 또 글자를 수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단에 에디트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에 파인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인드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 서치 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 중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플레이 헤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창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니까 이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이 타이틀을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해당 단어가 쓰인 이 타이틀을 이렇게 표시를 또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은 단어를 이제 교체를 하는 방법도 같이 이렇게 또 지원이 되는데요. 이 에디트 메뉴에 파인드 리플레이스 타이틀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이제 파인드와 리플레이스의 각각 단어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플레이 헤드라고 이제 우리가 썼던 단어를 이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리플레이스는 이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플레이 한 칸 띄우고 헤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 오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 단어를 모두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인덱스 패널에 플레이 헤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고친 수정한 단어로 이렇게 플레이 띄우고 헤드를 입력을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제 작업을 이미 해놓은 프로젝트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수정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파이널컷 프로 3분 강좌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